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닌데 네? 방송 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뭐 구독 안 눌러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다고 해서 뭐 뭐가 도움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아요 좀 눌러보네요 근데 도대체 좋아요가 뭐야? 아 싫은 거는 뭐고 좋아요는 뭐냐고 일단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눌러봐요 좀 뭐 도움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부상분도 개인적으로 990원짜리 우리 팬가입은 합시다 인간적으로다가 이 와중에 이 개 호랑말코같은 새끼 746다위에 쳐올렸네 내가 이거 사잖아? 내가 빚정도 지금 다 삭제할게 어 니거 안사도 충분해 매물 어 씨바 뭐야 초과됐는데? 417개? 아니 족같은 거 너무 많이 샀네 아 뭐야 그 비싼 거 사버렸어? 이런 씨바 아니 알트 필요한데 알트 거랑 내 거랑 초과됐다고 400기면 2개 거 만들잖아 저걸 모르고 사버렸네 저런 실수 잘 안하는데 씨바 개선해봤네 아 저걸 병신같이 탔네 20만원 돈이 넘는 건데 아 1대 본주 신화 변신 신화 건까지 직접 제작합니다 자 이 순간을 기억해 주십쇼 손만만 하하하하 손만만 자 제작할까요? 자 제작하면 되겠습니까? 자 20분 뒤에 이전 나가야 됩니다 바이온가 사면 안돼요 아덴이 8억이 들어가잖아 갑니다 아 강남에서 내가 제일 잘나가 우리 강남 존잘남 형님 10만원원 감사합니다 이 순간을 꼭 기억해 주십쇼 일대였다는 거에 리니지 BJ 중에 최초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즈에서 생각보다 너무 없다 어? 야 이거는 진짜 방 5보다 좋은거거든 야 이거는 진짜 에어라인이에요 예 방 4보다 훨씬 좋은겁니다 이거는 형님들 이거 무게 몇 프로까지 갈수 있어요 아시는분 99%까지 되나요 아 지금 바위 막혀있는데 무조건 한번은 열려 예 그거 아웃측 보고 가는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가 축 정화의 도까지 사야되는데 알틀거까지 사서 가야되는데 내 캐릭만 지금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거에요 따지고 보면은 어쩔수가 없어 다살순 없잖아 오 씨바 시간없다 아 그만살대요 그만사 그만사 어 바위는 딴 데는 다 열려있네 어 바위는 딴 데는 다 열려있네 아 아 아 아 거기저기 거기저기 심바랑 용혈은 좀 쳐 맞자 어 아 아 아 신바 이제 고만놀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 자 전창하고 들어갑니다 예 정확히 멘트했어요 오랜만이다 적혈들 2주간 처음 왔자 어? 아 뭐야 지폰 찍어야 돼? 야 살라야 어 내가 좀 발에 치였으니깐 그 발로 한 번 차는 거 한 번 볼게 어 뭐 네가 축구선수인지 그 발 갔다가 도망을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야 항상 명언을 날린 것처럼 좀 멋진 모습 좀 기대 좀 할게 동생아 어 자기 앞에 뭐 발로 뭐 치인다는데 일단 뭐 멋진 모습 한 번 보겠습니다 기대가 좀 많이 되네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감사합니다.